광대와 턱 수술을 받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한쪽 눈썹이 안 올라갑니다.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. 의외로. 한쪽 눈썹이 안 올라갑니다. 혹시 이런 경우도 돌아오나요? 거의 돌아와요. 수술하면서 건드리는 부위는 아닌 것 같지만 2차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? 사실 수술하면서 건드는 부위가 아닌 게 아니라 수술하면서 건드는 부위예요. 그런데 건드려지는 게 끊는다 이런 게 아니라 수술하면서 당기면서 생기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조금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져요.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칭이 돼서 신경이 조금 놀란 경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좋아지는데 그 기간이 언제, 얼만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그게 조금은 환자분들이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광대 수술에서 이 신경을 다치는 경우는 저는 많이는 못 봤어요. 한 두세 명 정도는 보긴 했어요. 그런데 굉장히 많은 숫자니까.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. 아,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? 여기서 이 앞으로 템포럴 브랜치가 가거든요. 그래서 광대 수술할 때 이 신경이 잘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놀랄 수는 있어요. 그래서 이 템포럴 브랜치가 광대 수술하면서 다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놀랄 수 있어요. 그러면 한쪽 눈썹을 움직이는 이 신경이 이게 안 움직여서 이마 움직이는 프론탈리스 근육이 안 움직여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이것도 링크 하나 걸어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보고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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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